수소 관련 사업을 더 잘하는 위해서는 이 분야를 잘 알아야 합니다. 수소 이건 주로 에너지 파트 쪽에서 만드는 제작업인데요. 수소, 에너지, 화석연료, 발전, 수소를 생산해서 결국은 자동차 또는 연료 또는 비료, 금속정제 그리고 우리 바이오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수소 산업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대학교에서 인재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사람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천바지 사업이 아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